안녕하십니까 양띠입니다 오늘 저만 빼고 애들이 유위를 갔다 왔어요 일어났더니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누나가 잤잖아요 언니 혼자 잤어 그때 가서 애들이 가져온 롤인데요 유위를 딱 한 곳밖에 없는 롤케이크집이고 그리고 하루에 300개밖에 안 만드는 롤케이크 한 번 불렀습니다 이거 아이스팩인가 봐 그래서 시원했나 봐 완전 비싸고요 이거 이사님들이 예약한 거야? 저희 주류군요 저희 주류군요 진짜? 오버하는 게 아니라 살짝 닿았거든 엄청 폭신폭신해 진짜로 내가 한 번 해봐야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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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살짝만 너가 해봐 이렇게 이렇게 아 야 야 진짜로 오버한 게 아니야 오버한 게 아니야 홀 뭐야? 홀 대박 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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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솜사탕 같아 솜사탕 진짜로 뭐야 이렇게 부드러운 거 처음 느낌이야? 자 내가 자를게 이렇게 해서 다 잘랐는데요 여기 한 게 없어진 거는 차량품 팀이 가져갔습니다 짜는 거 보고 결국에 못 참고 먹어볼까? 어떻게 해? 언니부터 알았어 장유기서 아니 수도 없는 거 언니 아니 너무 폭신폭신 떨어진 거 먹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야 진짜 폭신폭신 거래 어떡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먼저 먹어 떨어졌어 으음 우와 이게 완전 부드러워 진짜 내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먹었던 롤케스틱 대박이야 이건 대박이야 진짜 크림이 진짜 우리가 먹었던 걸로 사요 음 우유 맛? 우유 맛인가? 우유 어 우유 맞아 크림이 진짜 맛있다고 해서 맞아 아 진짜 우유 크림 맛대 이거는 야 저는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생각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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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거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아 밀크티 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더라 쓴맛 난다고 쓴맛 난다고 이거 제 취향은 아니에요 향이 되게 좋은데 너도 아냐 야 진짜 이 맛인걸 홍차를 낳고야 이거 나 어느 정도야 일본 갈 때마다 이거 3개씩 사봐 진짜요? 와 진짜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우리 포크 있어 포크가 중요한 거야 이거 포크서울 촬영팀 거 빼고 먹자 하하하하하 하하하 안 돼 지금 아직 안 받고 사진을 찍고 있거든 저러면 이제 우리가 다 먹는 거야 이거 벌써 다 먹었어 빵을 안 좋아하는 콜라 먹는데? 빵을 혐오하는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아우 크림도 이게 맛이 한국에서 먹은 그 일반 빵집 크림이 아니에요 나는 막 막 뭐 막 어쩌고저쩌고 앞에 막 붓는 거 있잖아 뭐 몇 개밖에 안 팔고 막 예약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상술인 줄 알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어 아 진짜 맛있었다 아쉽다 다 먹었나? 어 아직 많이 남았네 야 반이나 남았어 안 먹는 거 같은데 안 돼 성근이 먹어야 돼 성근이 빼주러 가자 거의 안 먹었네 이동근이 비스피크 롤케익이 너무 맛있었고요 저희 별점은요 두두두두두 10점 저도 만점 어 10점 저 만점 9점 약 9.5 10 내 입 보면 내가 90점 이러면서 구하려나 10점에서 자 여튼 높은 점수에 네 케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